수련 좀 환산할까요? 웨이터? 여기 술 좀 맡아줘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영규씨가 술 마시면 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아 건배 건배 연주야 너 노래 한 번 해라 노래? 응 노래 좋지 응 이렇게? 여기야 내가 먼저 노래 부를게 응 꽃잎이 이것도 신대면 이것도 다시 생각 못 견디게 꽃잎이 피고 또 신대면 나는 결골이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견디게 나갈 땐 계산 계산 결골이야 진짜 연주 누나 연주 누나 우와 누나 연주 진짜 잘한다 누나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연규하고 사겨버려 그냥 어? 연규 연주 연규 연주 연규 연주 연규 연주 연규 연주 아저씨 모시고 먼저 나가 응? 야! 연주 일어났어 꽃잎이 이것도 티 때문에 또다시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어 13만원인데요 응? 아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술값 8만원하고요 응 꽃값 5만원 아 아니지